오늘은 양갈비 데이트를 즐기러 장남 앤타워에 랜포란트라는 양보기 스테이크하우스를 갑니다. 장남의 어린 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이시는 것은 양갈비의 호프한 부위는 프랑트랙 부위입니다. 이쪽으로 보이시는 것은 같은 부위인데 당면을 보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카새러드. 이쪽에 양보기 맛있더라고요. 포즈북크 제대로 해주는 게 잘 없는데. 어떤 거 맛있겠다. 양솔 샐러드? 네, 이게 양솔 샐러드입니다. 이거 샐러드는 안쪽에 새우 패티와 이 쪽에 라붓국수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쪽이 고수이고 이 쪽은 영양고추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드실 때에는 이쪽은... 안녕! 양의 호들만두는 샐러드. 나 되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것도 대박! 양Scorp까ia. 양도인, 그냥 missing. 매 Diet Emerson, Bali. 진짜 맛있어. 양육에 부향까지 넣er게요. 양닭 바 filled! 이 양ams이 정말 맛있어. 이것 때문에 떡도 너무 맛있어서 이거 cents이다. 오, 이거 다 가먹었어? 네, 맵기 때문에 맵기 스테이크 스물치 엑스테이크요? 네, 맵기 스테이크요? 하나도 안 된거 같아요 맛있어? 땀 고추소들로 구성했습니다 땀 안에는 저희가 만든 마늘삼장 소스가 같이 소량 들어가있었고요 그래서 한입 삼식으로 등심이랑 같이 앉아서 네, 이 부분에 좀 미친거 같아요 양념쌈, 양념그래드쌈 같은건데 된장면이랑 쌀이크요? 쌀을 싸먹는데 안에 굉장히 들어가있어요 이게 초코예요 이게 자자니까 맛있게 먹어요 이제는 폰소스가 깔려져있으시고 가슴살 위로는 엔소비와 매콤한 치폴레 소스가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드실 때는 소스위에 있는 브로콜리니와 감자칩을 가슴살과 같이 겨드려 드시면 되고요 엔소비, 치폴레 같이 올려서 먹죠 감자칩에다 이걸 먹으면 되게 색다르다 감자칩에다 이걸 먹으면 되게 색다르다 그치? 오, 맛있다 술을 술술 부르는 양가지 화로구 와 저는 고소를 뺐어요 일단 삶이수랑은 많이 찍었냐고 마지막으로 한입 커뮤니티가 좀 들어가 푸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